안녕하십니까 주식아재의 대니엘 윤희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또 여름이 함부로 꺾여서 저녁하고 아침에는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감기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요즘 코스피하고 코스닥 이렇게 주의깊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황도 많이 내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일주일 영업일 기준으로는 거의 한 8일 정도까지는 미국 시장도 좋고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럴 때 지금 제가 보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보니까 한번 눌림목이 크게 한번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별 섹터들은 또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주가가 하향하지 않을까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도 어느 정도는 수입이 낮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매도를 좀 한번 해보시고 다시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 다시 더 가도 되겠죠 이게 이제 스윙 투자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식화제에 방송할 때 제가 여러 종목 소개하면서 스윙 종목으로도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히든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스윙할 수 있는 종목들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러기도 많이 길었는데요 오늘 주제 또 내용이 많으니까는요 빨리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래 전망에 투자하라 제가 이런 주제로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그림으로 한번 주식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딱 나오죠 자 이 그림 첫 번째 그림이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에스크몰을 통해서 주식을 좀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평택의 삼성전자가 지어졌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옆에 용인의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지어졌다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건 제가 2년 전에 강의를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게 평택에 지어지지도 않았고요 용인에 지어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쌍두마차라고 하면은 반도체의 쌍두마차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들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반도체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제가 볼 때는 헤드에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반도체 종목군들을 반도체 섹터를 좀 여러분들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에 아주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제가 주식아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대략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4번에 보니까 향후 5년간 총 133조 투자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SK하이닉스로 넘어가면은 용인에다가 10년간 얼마죠? 1번에 보니까 120조 원 투자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다닌다 그러면 와 그러죠 그죠? 그래서 SK하이닉스도 만만치 않죠 그죠? 자 이 큰 대기업에서 두뇌들이 경영진대에서 5년간 133조 10년간 120조 정도 투자할 정도로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클 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특히 반도체 종목에 우리가 좀 지금쯤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점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물론 저는 삼성전자를 사라 SK하이닉스 사라 이런 말은 절대 결코 드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큰 그림만 보고 가시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이 장은 마치겠습니다 자 앞으로 반도체가 어디에다가 많이 투자하느냐 이런 걸 좀 봤더니 들어갈 분야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첫 번째 큰 분야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거거든요 자율진행차가 앞으로 진행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2차전지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투자하고 수입을 많이 받는데 2차전지만 왜 주목하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반도체도 지금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반도체가 결국은 자율주행쟁이 되려고 하면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들어가는 섹터 군들을 제가 다 봤습니다 어떤 부분에 많이 들어가느냐 보니까 계기판, 차량, 천장, 좌석 우리 좌석에 보면은 여름에는 쿨시트 그죠?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뭐죠? 히트 시트라고 하죠 그래서 엉덩이 뜨겁게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좌석에서는 아까 아이치 칩이 들어가서 그 조절을 하는, 뭔가가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첨단 반도체 칩이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동차 안에서 조절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구조들은 이미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차를 이렇게 엉덩이 되는 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범퍼에도 들어가고요 밖에도 아이치 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요즘 자동차 고장 나면은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면은 뭐 소켓 같은 걸 탁 꽂으면은 자동차에 딱 연결해 버리면은 뭐하고 들어갔다는 걸 다 알 수 있죠 옛날처럼 다 까보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 센서를 담당하는 부분이 이 반도체 칩입니다 되셨나요? 이 반도체 칩을 통해서 컴퓨터끼리 연결을 하니까 어느 부분이 잘못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완성되려고 하면 지금보다도 적어도 수십 배만큼의 아이치 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도체 칩이 그 역할 기능들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정도만 설명드리면은 반도체 한 부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자료를 또 준비를 했는데 차량용 반도체 성장률 전망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죠 10%대 이상 계속 성장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차량도 못 만드는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를 통해서 다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데 이게 구조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약점은 제가 조금 있다가 반도체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 다음 제가 아까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실생활을 했어도 지금은 아직 상용화 안됐다 하지만은 앞으로 상용화될 만한 제품들을 제가 한번 가져서 샘플로 여러분들이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사진 뭐죠? 계란판입니다 그죠? 저도 장보를 좀 자주 가거든요 땡땡땡 마트 이런 데 가보면 계란을 팔고 있는데 그 계란의 밑부분 이게 지금 계란을 깔고 있는 뭐라고요? 계란판이라고 하죠 계란판에 보면은 보통 우리가 종이로 많이 된 것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기능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계란판입니다 그죠? 그런 가격도 얼마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계란판은 스마트 계란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반도체 칩이 몇 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기능이 뭘 하느냐 하면은 휴대폰을 딱 대죠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다가 딱 대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계란이 언제 생산되었으며 어느 닭개장에서 어느 닭이 계란을 낳았다 유통기관은 얼마큼 되는 거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다 때로는 동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닭개장에 농장에 환경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투명화가 되는 거고 어느 분들이 이걸 생산했다는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이게 스마트판 계란입니다 되셨죠? 그럼 우리 실생활에서도 IT 이런 반도체 칩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국이 칩4라고 해서 한국, 대만, 일본, 미국 해서 중국을 이런 고난이도 기술을 못 가지게 하자 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결국 보면은 이런 반도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체감을 못 하지만은 향후 몇 년 후면 이런 계란판도 여러분들 직접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제가 이 사진을 딱 보여드리면서 제가 요즘 여름휴가 여러분 혹시 여름휴가는 잘 다녀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름휴가 갈 때 아내랑 한 30분 정도 타고 나왔는데 아내가 갑자기 전선을 불을 켜 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걸리더라고 해서 제가 또 돌려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고 전선 다 뽑고 우리 아내가 좀 꼼꼼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스마트폰 칩이 콘서트라고 하죠 콘서트를 딱 꽂아 놓으면은 하나가 더 있죠 그죠? 이거는 휴대폰으로 이제 30분 지났다 하더라도 휴대폰으로 꾹 돌려가지고 다 그냥 껄 수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리고 또 한번 일시적으로 딱 켜면은 불이 딱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세상이 앞으로 온다는 거죠 이게 스마트 콘서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실생활에서 이 콘서트는 일반 콘서트 지금 콘서트는 반도체가 안 들어가 있지만 이 스마트 콘서트는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휴대폰하고 뭔가 연결을 할 수 있는 커넥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커넥팅 매개물이 바로 이제 이런 스마트 콘서트가 된다는 거죠 자 큰 흐름에서는 금방 이해 되시죠 자 다음 거요 자 이런 불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으로 해서 불 조절도 가능한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경광등도 앞으로는 이런 스마트 형광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스마트 형광등을 그렇게 되게끔 하는 거에 매개물이 뭐죠? 반도체 칩이라는 거죠 그만큼 반도체가 우리 일생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거고 이걸 토탈해서 뭐라고 하죠? IoT라고 하죠 I가 인터넷 O가 오브 그리고 T가 띵이거든요 띵은 뭐 사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물 인터넷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물 인터넷 시장이 굉장히 많이 죽었죠 그렇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사물 인터넷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지금 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사물 인터넷이 되려고 하면 또 이게 5G 하고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주식 아재 또 시간에 조금 쉽게 여러분들하고 좀 호흡하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도 한번 다룰 거고요 5G에 관한 부분들도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주식 아재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아재 또 잠깐 계속 시청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많이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IoT 아까 스마트홈 시장 규모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죠 그래서 IoT 스마트홈 시장 이쪽으로도 종목군을 지금부터 저가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이것도 한번 소개해 드린다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자동차에 반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사물 인터넷 여기 집에 모든 것들은 여기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죠 조그마한 칩 하나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차에서도 이제 원격으로 이 집안에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죠 이제 집 하면서 이제 야후 같은 경우에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쉬리 같은 게 있다고 하죠 그래서 컴퓨터가 말을 하죠 그래서 자동차도 말을 하고 집도 이제 말을 할 거예요 우리 지금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말을 하잖아요 컴퓨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휴대폰으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휴대폰으로 이걸 조작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말로 명령을 해버리죠 뭐 시리아 뭘 꺼줘 뭐 시리아 지금 세탁기 돌려줘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 세상은 영화에서 보는 세상이 앞으로 나올 건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들이 다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고요 아까 제가 삼성전자나 SK가 5년 동안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 두 가지로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징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아까 자동차에 지금 못 만드는 많이 못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 있거든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목적은 뭐죠 메모리 반도체는 정말로 정보를 저장하는 거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죠 정보를 처리하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좀 더 앞으로 미래 시장 기회가 더 있다 opportunity가 더 있다 그러면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기회가 더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생산 방식 요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종목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요 생산 방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그러니까 품종이 몇 개 안 되죠 대량 생산을 이루어 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게 진입 장벽이 옛날부터 낮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요번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은 이 기술성에서 생산 방식에서 다품종 소량 방식 소량 생산도 앞으로 하겠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서 자동차에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이 반도체 시장에 살아남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그게 힘든 거죠 웬만한 조그만한 기업들은 힘들다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여기에 과감하게 진출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제가 이게 너무 긴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키폰인트만 반도체 칩 요 정도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 있다 요 정도만 알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른 말로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합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면 총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든 비메모리 반도체든 그럼 이 팻리스는 하나의 용어거든요 꼭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려고 그러면 또 특히나 반도체 투자하시려고 그러면 요 정도는 알고 와야 됩니다 핀니스는 설계를 하는 업체들 핀니스 업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파운더리는 뭐 대만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TSMC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지금 한 55%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반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4%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다시 올랐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17%까지 제가 최근 확인한 건 고정도까지 지금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파운더리 시장을 앞으로 석권하겠다라고 한게 5년간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설계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ADI인가 뭐 전문용원은 중요하지 않고요 종합반도체 업체입니다 그래서 생산도 하고 설계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대만은 생산만 하거든요 파운더리, TSMC는 뭐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정 과정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그림으로 잠깐 잠깐 보이죠 웨이퍼를 생산하는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가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이싱에서 이 반도체 동그란 판을 웨이퍼라고 하거든요 웨이퍼 한개 한개 한개가 이 아래에 어셈블해서 패키징 마무리를 해서 요런 공정 과정으로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조금 더 도식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웨이퍼 제조공정 산화공정 포트공정 식각공정 이 네 가지 공정까지 우리는 전공정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반도체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방막 금속 배정 EDS 패키징까지를 후공정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웨이퍼 제조공정 이 한개 공정 과정에서도 전세계에 어마무시한 기업들이 여기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웨이퍼 웨이퍼가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되고 웨이퍼 이전에는 인갓이라고 하는게 있거든요 제가 인갓 사진을 좀 안 가져왔는데 인갓에서 레이저 칼로 잘라서 웨이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산화공정 포트공정 식각공정까지 가는게 전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이 종목 이 하나의 과정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바로 요거거든요 이게 전공정 과정에서 나타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쿼즈, 산화, 감광, 식각, 애슈, 기술, 증착 이런 과정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서 관련된 기업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세계적인 기업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반도체에 해당되는 종목들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아까 전공정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제 여기는 후공정 과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가공된 웨이퍼에 쭉 오는 가운데에서 회사들이 너무 많죠 자 그래서 이 후공정 과정에서도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앞으로 주식 투자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제가 주식아재 시간에 맨 마지막에는 오늘의 히든 종목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로 히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알려주시지 않고요 주식아재 채널로 들어오시면 제가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반도체 종목 강의를 많이 했는데 반도체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는데 반도체 종목 위주로 일단 강의하고 연결되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종목이 좋다 라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퀀트 투자가 라고 말씀드렸고 주식아재 데니엘루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퀀트 투자 방식으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리고 퀀트 투자는 숫자에 기반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자본 수익률과 이익 수익률 이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입을 냈던 조엘 그린 브란트 이게 파란 창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런 방식으로 과거에 제가 히든 종목들을 제가 소개했는데 좀 보시지만 7월 2일날 상강에미터를 소개했거든요 근데 소개할 당시에는 2만 천원 했는데 어저께 제가 오늘 방송은 8월 17일날이고요 어저께 8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37% 나왔죠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퀀트 투자자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수입을 많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주식아제 방송 보시면은 아마 여러 가지로 종목도 그렇고 좋은 강의도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제 방송 시간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케이지 케미칼도 소개했는데 어저께 기준으로 했을 때도 14% 요즘은 한 10% 정도 이상 나오면 장이 워낙 힘드니까 또 변동성이 크니까 팔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때그때 보고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설명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지금 파세요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좀 더 수익 보고 파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커요 자 그리고 또 이수페타시스 역시 반도체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 정도 나오면 요즘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스윙 투자로 수입을 한 번 내고 또 한 번 더 가라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주식 채널 주식 아재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오늘 제가 소개하는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 주식 아재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종목은 반도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저는 아까 콘트 투자 방식으로 봤을 때 PER이 13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 지난 강의 한 3차례에 거쳐서 제가 PER을 왜 제가 설명드리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펀드멘탈이 훌륭해집니다 13이 높죠 근데 7.42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너무너무 훌륭한 기업의 연모를 보여주고 있죠 자 PBR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 없죠 재산은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거든요 자 PSR 같은 경우에는 S가 CELL입니다 CELL 매출액이거든요 PRICE CELLACIOUS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주식아재 방송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넘어가고요 매출액도 좋아지고 이익도 좋아지고 재산은 고만고만했지만 늘어났죠 조금 요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의 계획은 보면 아까도 제가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회사는 반도체이고 반도체 패키지 섭스트레이트하고 리드 프레임을 생산, 판매하는 부품 소재 전문 회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전기차 그리고 IoT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칩 패키징에 사용되는 리드 프레임을 생산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전 세계 유일하게 또는 점유일 일이 뭐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유일하게 시트 생산 방식이 아닌 리얼 투 리얼 연속 방식으로 다층 패키지 기판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얇은 소재 사용 및 인금비 절감이 가능하면서 제가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소품종 대량 생산에 특화를 보이고 있거든요 적합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적용하고 있다 이 부분만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뭐니뭐니 해도 매출액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553억을 했고요 지금 2분기밖에 안 됐는데 4,000억이 넘어가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벌써 작년을 뛰어넘었습니다 캡쳐서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벌써 1분기 2분기로 작년 내 영업이익을 넘었고요 단기 순위 같은 경우에도 1분기 2분기 합쳐서 작년 수입을 넘어 버렸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주목하시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이 종목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회사의 주요 생산품을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 나오죠 자동차 관련된 스마트카 그리고 전기 자동차 스마트폰 사물인터넷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섭스트리트라고 하자 말씀드렸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다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난디프레쉬라든지 VR이라든지 가상에너지죠 그리고 인공지능 AI 제가 다음에는 AI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모든 걸 첨단 소재로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다음에는 또 그래핀에 대해서 제가 좀 첨단 소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그래핀에서도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매수 포인트는 영업이 2분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아직 상승율 폭은 아직 남아있고 2022년으로 봤을 때에도 어마어마한 매출액이 나올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가 지금은 굉장히 상승 모멘템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딱 주목해서 들어가보면 반도체의 상승 모멘템이 발생할 때 어마어마한 수입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퀀드 투자가인 제가 볼 때 지금 투자 적격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91점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또 다른 종목으로 여러 번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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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